앞서 전해드린 김승현 회장이 방문한 베트남은 고유의 특색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여행지로도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최근에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어 앞으로가 기대되는 신흥시장 중 하나입니다. 우리 그룹에서도 한화생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하나테크윈, 하나에너지가 금융, 투자사업, 제조, 태양광, 항공사업 등에 진출해 있는데요. 한화의 이름을 베트남에 알리고 있는 현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서쪽으로 30km 거리에 위치한 화락하이테크 단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베트남법인인 한화에어로엔진이 자리잡은 곳인데요. 베트남 천담산업을 이끌 이곳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베트남법인은 대지면적 약 10만 제곱미터, 현재 건축면적 약 3만 제곱미터로 2022년 3공장이 완공되면 향후 건축면적을 약 6만 제곱미터까지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곳은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우리 그룹 5개 회사가 힘을 합쳐 건설된 최고의 공장 현장인데요. 주한화 기계 부문이 공장 자동화를, 한화큐셀이 태양광 설치를 담당했으며 한화시스템의 IT, 한화파워시스템의 에어컴프레셔, 한화테크민의 보안솔루션이 합쳐져 탄생한 곳입니다. 항공기 엔진 부품 제조 공정은 까다로운 품질 규격을 거쳐야 비로소 제품이 완성되는데요. 부품에 따라서는 100개의 공정을 거쳐야 제품이 완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56대의 최신 설비를 확보했으며 창원 공장의 기술 지원을 받아 점차 고도화된 제품 생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의 공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약 40명이 파견돼서 저희 공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술자들이 기술을 계속 흡수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기술을 습득하는 수준에 따라서 저희 공장도 점점 더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생산을 해서 저희가 2025년에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QCD 경쟁력을 가진 그런 공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세계 최고의 항공기 엔진 부품을 생산하려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힘찬 비상이 시작됐습니다. 1991년 처음으로 보안 카메라를 출시해 약 30여 년간 영상 보안 사업을 진행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 하나테크윈 현재 한국을 포함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8개 법인과 19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1만 6천 개 이상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글로벌 거점 확대를 위해 베트남 박린성 꾀보공단에 신규 제조법인을 설립해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베트남 제조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국, 유럽, 아시아를 포함한 전 글로벌 지역에 판매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생산 수량을 확대하면서 전 세계 공급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 설계 및 영상 처리 기술을 통해 보안 카메라, 저장 장치부터 통합관리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토탈 시큐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하나테크윈 베트남 법인이 글로벌 제조 거점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우리 그룹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화생명 베트남입니다. 한화생명은 2009년 국내 생명보험사로는 최초로 베트남 보험시장에 진출했는데요. 국내 생명보험사가 단독으로 지분 100%를 출자해 해외 보험 영업을 위한 현지 법인을 설립한 것도 첫 사례입니다.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은 안정적인 조직 확보와 실적으로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화생명이 베트남 생보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지화 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5개 지점에서 현재 기준 호치민, 하노이 등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108개로 전국적인 영업만을 구축했는데요. 영업개시 초기 450명에 불과했던 설계사 수는 현재 13,500여 명으로 견실한 보험사이트를 갖추게 됐습니다. 영업 네트워크 확장 외에도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은 다양해진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품 개발과 고객 서비스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연속 베트남 이코노믹 타임즈, VCCI 및 베트남 계획 투자부가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에 수여하는 골든 드래곤 어워즈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무한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의 땅 베트남 베트남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곳에서 글로벌 한화의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개척의 선두주자인 한화생명부터 이번에 새롭게 진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베트남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